안녕하세요. 코코스튜디 관련 강좌를 진행하는 김성식이라고 합니다. 제 블로그인 코코스튜디 마스터 블로그스팟 닷컴으로 오시면 여러가지 강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강좌는 코코스튜디 버전 3.4의 플러그인 엑스 방식으로 애드목을 붙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첫번째 파트는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이구요. 두번째 파트는 iOS용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세번째는 안드로이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테그레이션의 특징으로는 코코스튜디 엑스 3.4에 들어있는 플러그인 엑스는 라이브러리가 옛날 버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4일자의 최신 버전 라이브러리인 구글, 애드목, 아이폰용, iOS용 SDK 6.12.2하고 그 다음에 애드목에서 제공해주는 미디에이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인모비, 그 다음에 그런거 최신 버전을 다 이제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8월부터 안드로이드에서 애드목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글 애드목 라이브러리 말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지원하게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 엑스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 배너를 사용할 때 이렇게 배너가 안나오는 버그가 있어서 그 ads-wrapper.java라고 하는 소스도 수정을 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미디에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애드목, 아이에드, 인모비 세가지 광고 플랫폼을 갖다가 골라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에이션은 애드목에서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원하는 광고 플랫폼을 한 개가 아니라 애드목 말고 i-ed, 인모비 이런걸 갖다가 e-CPM을 사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앱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애드목, 그 다음에 다음에 산 아담, T-ed, i-ed, 인모비 이런걸 갖다가 다 미디에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광고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파트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스트리스는 제가 사용하는 개발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큐먼트 폴더 안에 코코스트리스 관련 개발 툴을 데브 툴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ndk, sdk, 그 다음에 아파치 엔트, 코코스트리스, 그 다음에 이클릭스 총 다섯가지 개발 환경이 꾸며져 있구요. 그 다음에 엑스코드는 5.1 이상 최신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플러그인 애드모블 인테그레이션 하는 여러가지 변경된 소스와 패키지를 갖다가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기터브에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기터브에 들어가서 패키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으시면 되냐면은 이쪽에 보이시는 다운로드 집을 누르시면은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압축해서 애드모 코코스트리스 X34 마스터 집이라고 하는 파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받아주시구요. 그 다음에 광고를 붙이기 위해서 테스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코스트리스 프로젝트를 도큐먼트에 코코스트리스 프로젝트 안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마이게임이라고 지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띄우시구요. 자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할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CD 한 다음에 도큐먼트에 코코스트리스 프로젝트를 끌어다 놔주시고 터치시면은 이제 터미널은 도큐먼트에 코코스트리스 프로젝트라는 이런 폴더로 이동을 한 상태구요. 지금 현재 코코스트리스 프로젝트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새로운 마이게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 복사해서 명령어는 코코스 콘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패키지 네임은 com.now.app.mygame이구요. 랭귀지는 c++ 그 다음 프로젝트의 이름은 mygame입니다. 여기 엔터를 치면은 코코스트리스 프로젝트 안에 mygame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코코스트리스 3.4가 만들어준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통을 쓰이는 C소스 파일은 클래시스 안에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코코스트리스 엔진이구요. 요건 각 플랫폼별 프로젝트 설정됩니다. 이쪽에는 아이폰용 설정 여기는 안드로이드 설정 그리고 나머지는 윈도우용 여러가지인데 이번 강좌에서는 iOS용하고 안드로이드 두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이제 github에서 받으신 이 gp 파일을 압축 해제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받아놔서 데스크탑 했는데 풀어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압축을 풀면은 요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 테스트용 소스 파이드리구요. 플러긴스는 제가 변경한 애드몹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용 설정을 제가 준비해놓은 거구요. 프로토콜은 프로토콜 라이브러리용 소스 변경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코코스도dx 3.4 이렇게 패키지를 갖다 압축 푸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용 소스인 헬로월드신 H2개를 지금 마이게임에다가 복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게임에 클래시스에 있는데 기존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있는 헬로월드는 그냥 이렇게 라벨 하나 보여주고 그러는 건데 애드몹 테스트할 수 있는 소스를 제가 변경한 게 있습니다. 압축 푼 거에 클래시스에 들어와서 헬로월드신 HPP하고 H2개를 복사해서 마이게임에 클래스에다가 붙여줍니다. 두 개의 항목을 붙이게 해서 대체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스 애드몹 폴더링을 갖다가 콕 마이게임에 이쪽으로 복사해서 덮어쓰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에 플러그인스 애드몹을 갖다가 복사를 하시구요. 그 다음에 마이게임에 코코스토디 그 다음에 플러그인 플러그인스 여기도 애드몹이 있는데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여기서 병합이나 중단하지 마시구요. 대체를 눌러주시면 제가 된 걸로 다 대체됩니다. 안에는 최신 버전인 라이브러리 구글 sdk 인모비 그 다음에 어댑터들 이런 새로 바뀐 프로젝트가 들어있구요.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프로토콜 라이브러리를 복사하겠습니다. 프로토콜 소스 파일을 프로토콜 폴더에 프로젝트 안드로이드에 소스 폴더를 복사해서 마이게임 밑에 플러그인 밑에 프로토콜 밑에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밑에 여기 소스 있는데 여기다가 항목 붙이기를 해서 대체를 해줍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1차로 파토는 준비가 끝났습니다.